비트 파티 저쪽이예요 오! It's the beat! It's the sound of the beat! Yeah, that's what I was thinking! Wow I'm gonna go I'm gonna go I'm gonna go Wow Wow To check! 바로 앞에 바다 역시 너무 신기해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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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운가? 와 와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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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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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불장난이다 이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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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장난다! 아! 고마워요! Thank you! Thank you! 아! 진짜 더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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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더워! 아! 너무 더워! Are you hot? Are you hot? So hot! Thank you! 자 우리의 첫 여행을 위하여ондome! 예~~~~~ 잘지~~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날이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하고 싶은 거 있어? 한국에서도? 아니면? 나는 그럼 비키니를 입고 말을 바다에서 말을 타는 거야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와 대박 왜 그렇게 많이 해 외국에서 놀이동산 가봐 놀이동산 가봐 아무튼 아무튼 내가 쉽게 안 써줘 우리 가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를 입고 아 뭐야 근데 우리 음식점 같은 데서 우리 놀이 나오면 진짜 무시하고 먹지 않아? 아 맞아 비키니야 비키니야 우리 여기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비키니를 입고 이거는 하자 이거는 벌바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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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벌바바야 아하하 왜 아 더운 볼쇼보다 더운데요? 비키니터 보다 더워 비키니가 더워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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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니 비키니가 가서 같이 택시춤 저셔 택시춤 택시춤 나도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오, 마! 퇴퇴퇴퇴퇴퇴 재밌었어요,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리서트워즈가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? 고맙습니다. 와우! 여러분, 저희가 또 또 한 번 또 비가 오고 있어요.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리 터진다 버렸다! 결국 비가 오는 거구나. 너무 추워. 기대도 안 했다. 부산부에 왔는데 추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. 태국 팬분들이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비를 몰고 다니지? 다음 주 금요일까지.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. 원래 이런 비 오는 날은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거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집에 많은 말씀이있지. 비가 온다. 분위기 되게 좋은데? 비 오니까? 마음에 들어. 색다른 아침이야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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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, 운동. 좋은데? 야, 우리 운동하자. 야, 너 따라! 아파! 나 이러고 하루 종일 있고 싶고. 나는 근데 이런 걸로 맨날 송편 만들고 놀았거든. 소사무위 와서 송편 만들어. 했어, 이렇게 했어. 너무 작다. 이거 봐. 나 송편 만들었어. 어? 이거 좀 많은데? 지수의 송편... 송편... 지금 집 만든지 모르겠는 교실. 아, 오, 재밌는데 얘? 오늘 로제 투어잖아. 태영 앤 지수 투어야. 그러니까. 로제 투어인데. 언니 집 라인 타야 되는데. 비가 계속 와. 부러워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비 와도 탈 수는 있대요. 그래서 비 옷 같은 거 입고 탈 수는 있다는데. 비가 오잖아요. 그럼 비를 다 맞아야 돼서.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었는데. 갑시다. 실패라니. 아주 기대가 되는군. 아, 세븐일레븐이다. 봐! 뭐야? 좀 큰데? 뭔가 무서워. 아무것도 지도할 수가 없어. 리사야, 이거 뭐야? 리사 이거 코코넛 주스야? 리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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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 이거 맛있어? 리사야, 이건 뭐야? 아, 세제를. 이것도 맛있어요. 이거 뭔데? 근데 이거, 이거보다. 귀여워. 이거보다. 이게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리사야, 김과자 진짜 잘 올라왔다. 제가 그 MC들이 김과자 모델이라서 그런가 봐요. 계속 광고를 찍고 김과자를 가져왔거든요. 이 정글이야? 정글? 예. 정글? 예. 어, 이렇게 맛있어. 아, 이거보다massает... 아, 이거보다 SAM이 너무 많고, 저 봤을 때까지는 안으로 올라왔다.